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를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내지 말고 이게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는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을 읽으면 이해가 참 안 되거든요 수염 옆에 있는 구렛나루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구렛나루 남자 생명인데 이거는 버섯머리를 하더라도 구렛나루는 남겨놓는 그런데 그러한 율법의 내용을 문제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렛나루를 안 깎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토라라고 그러죠?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면서 읽고 머리에는 뭐 경대를 저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인데 옆에 토라를 안 깎아보셨어요 자 보세요, 검은색 입을 옷을 입은 분 저분이 이제 정통 유대인인데 저 머리 밑에 구렛나루 부분에 이렇게 따서 덜렁덜렁 거리는 거 보이죠? 세상에, 세상에 아, 저게 구렛나루예요? 네, 저거 보세요, 저거 지금 보세요 확실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오늘날까지도 그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저분은 이제 따지는 않았지만 그냥 꽤 길게 하시는 분 대단하네요 그런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딴 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그걸 지키는 거고 안 딴 분은, 저렇게 안 따신 분은 조금 뭐랄까, 좀 덜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지키는 지키는데, 이제 그런 차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 보수적인 느낌보다 패션적인 느낌이 더 받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저기 이렇게 둘둘둘 말은 두루마리에 무슨 글씨가 써있잖아요 저게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성경이에요 이걸 우리는 모세 오경인데,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네, 토라 저거는 이제 막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그러죠 이야, 우리랑은 조금 다르네요 그러게요 확실히 영상으로 보니까 그 모습이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빨라요 그러게요 확실히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는 알겠는데 굳이 지금까지 저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때가 예수님의 제림이 많은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뭘 가지고 생활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 성격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구약 구약에 따라서 생활할 때 신약보다는 이해가 되죠?